너무 잘한다 나랑 찾자? 큰칠나 하하우치하우 뭐 부파이 부파이 얘랑 싱가포르에서 만난 거죠? 어 안 지는 얼마나 됐어요? 2년 정도 러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욕하셔도 돼요 엄청 착하고 예뻐요 엄청 착하고 예뻐요? 응 이 틴트도 엄마? 다 또 많이 나 하하하하 왜 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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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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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착하고 이쁘다고 조금 착하지oi 아 하하하 하하하 لي 정말 달这里 너무 달아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왜 저래요? 무슨 뜻이야? 한번 볼까요? 1,2,3. 미크티에 한국인 정말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다른 한국인들은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많이 좋아해 봐 근데 진짜 많이 안 좋아해 그리고 되게 좀 더 위험해 이거 보여요 지금 주문에 왔어요 지금 주문에 왔어요 지금 주문에 왔어요 여쏘을 주문에 왔어요 너무 신기해 찍을래요 같이 말해 잠시 말해 한국어 한국어 진짜 못생겼어 시작! 너는 다시 듣지 못해? 러베이 진짜 못생겼어! 진짜 너무 부끄러워! 아! 아!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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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머고 카페야! 왜 이렇게 하면 라면 머고 카페야? 라면 머고 카페! 라면 머고 카페야! 라면 머고 카페야! 라면 머고 카페야! 어! 라면 머고 카페야! 라면 머고 카페야! 자, 라면 머고 카페야? 라면 머고 카페야! 라면 머고 카페야! 도착! 어디서 말해? 이걸 말하자면 너는 말해, 너의 맘이 말해 라면 머고 카페야? 좀 미치고 처음으로 만나서 제가 러벨이라는 사람을 아예 몰랐을 때 덜린이 먼저 그랬어요 또 보자 보자 나라면 찾자 이러는데 그래서 아니 무슨 싱가포르 애들 이렇게 개방적인가 보자마자 미쳐가지고 아니 그것도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그런 말 하는 거에요 아우스 밭소통아 최시도회는? 하다 루마? 응 바보 바보 바보? 바보 바보 나는 바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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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말은 한국인의 말은 왜? 뭐? 뭐? 아 아 몰라요? 아 여기 이런 거 몰라요? 아니 왜 이렇게 말하는 거에요 오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고요? 이거 너무 거짓말인데 저 타이 쇼화 안 봐 내가 말하는 거에요 그 아이 그 아이 그 아이 그 아이 ㅋㅋ 봄 가사 그 아이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너는 무슨 미션 왔어요? 봄 봄 comes out puts temper 너무 귀여워 кв6살이 진짜 크다고 내가 세컬 미니야! 제가 첫번째로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다 좋아! 미니야! 다음! 다음! 첫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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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나왔다! 이쁘다! 1,2,3 님불리아 고이지암아 다가자 후 안녕 안녕